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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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레위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다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를 제외한 소제 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제사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먹을 몫이 정해지게 됩니다. 대개는 짐승의 오른쪽 넓적다리와 그리고 가슴 부위를 제사장들이 먹을 몫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성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는 그게 재물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다 마친 후에는 이미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것이죠. 그 성물을 먹을 때 아주 중요하게 주시는 귤에가 부정한 상태에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남겨진 자신의 몫을 먹을 때에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정결함을 점검하고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몸에 피부병이 생겼거나 또 유출병이 있거나 그렇을 경우에는 그것이 낫기 전까지는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또 시체나 부정한 벌레 등에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도 몸을 먼저 씻고 저녁까지는 부정하고 그 이후에 먹어야 합니다. 또 제사장 외에 다른 타인들은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가정에 속한 권속이어야 종도 하루 일하는 품삭에 일하는 종이 아닌 돈을 주고 산 일꾼이어야만 그 성물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시체나 부정한 동물을 만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음으로 제사장들에게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7절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 음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먹을 때 먼저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죠? 먼저 손 씻고 그리고 간식 먹거나 혹은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중요하게 담당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악성 피부병인 나병을 진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들의 업무 중에 하나는 백성들 중에 나병, 피부병 환자들이 오면 그 환불을 잘 진찰하고 그리고 진단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람이 와도 진찰할 뿐만 아니라 집에 곰팡이가 쓸었을 때 그 집을 찾아가서 그 곰팡이를 보면서 판단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업무상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는 그런 시체나 부정한 것을 너희가 접촉했을 경우에는 몸을 씻고 정결함을 회복한 후에 그리고 이 성물을 먹을 것이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음식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레위기 규례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를 끼고 보면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에도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은 잔소리 많은 어머니 같으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꼭 오늘 본문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너희들 먼저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몸을 씻은 후에 먹어야 해. 오늘도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늘 드리는 예배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우리가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성물 먹는 규리를 주신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를 드린 후에도 그 삶이 거룩함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말미야마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성물을 먹는 이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세우는 거룩훈련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진물을 볼 때 먼저는 물두멍에 가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닌 정결함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 때만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사를 다 드린 후에도 이제는 업무를 마치고 식사의 자리에 앉아서 내 몫으로 받은 식사를 대할 때에도 그때에도 그들은 정결함을 점검하고 식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규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거룩훈련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가나안의 이방 종교들, 애굽의 종교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종교들의 특징은 그 핵심이 제사를 얼마나 화려하게 정성껏 드리느냐에 따라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신전이 화려했습니다. 제사 때에는 재물에 많은 피가 요구되어졌고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지느냐에 따라 그 제사의 중요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는 음란하고 난잡한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제사 후에 나온 고기들은 시장으로 유통이 되어서 그게 또 그 돈벌이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가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아주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데 그 고기들은 그냥 고기가 아니고요.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드려진 제사들인 고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죠. 이처럼 이방 신들에게 있어서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것을 먹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유통되어지는지도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재물을 드리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 성물을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먹는 그 과정도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아침에 우리가 자신을 쳐서 흔들어 깨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의 삶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이후의 삶을 보세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주일에 주차 광고를 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차가 예배입니다. 주차가 예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함으로 예배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차를 끌고 오는 그 시간도 예배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도 예배입니다. 주차가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은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하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 그 시간도 하나님께 정결함을 훈련하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연습할 때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계속해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예배 시간과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을 나누어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 안에서도요. 설교 시간을 나누어요. 찬양은 좀 늦게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언제가 중요하냐면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눕니다. 교회와 세상을 나눕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세상은 그렇지 않은 곳이라고 계속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거룩해야 되지만 그리고 나서 예배 이후에 성물을 먹을 때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세요. 예수님도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도 그리고 거기에 재단에다가 재물을 드렸을지라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는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와 우리의 삶을 분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30절은 화목재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이나 자원이나 이게 화목재물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어떤 재물을 드리던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 재물이나 드리면 안 되고 그 재물이 정결한 것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안이 터졌거나 어디 몸에 피부병이 있거나 한쪽 다리를 절거나 눈이 외눈이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그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규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재물을 드리는 그날에 외양간에 가서 제일 실해 보이고 건강한 동물 골라서 그리고 재물 드리러 가면 절대 이 규례 못 지킵니다. 이 규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몇 날 며칠 전부터 자신의 외양간에 가서 가장 건강하고 상하지 않고 피부병이 없는지를 일일이 다 살펴봐서 재물이 정결하고 건강한지를 확인한 후에는 그것을 따로 구별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해 둔 후에는 제사 드리는 날까지는 이 재물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눈, 눈이 상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야 다리를 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이 감사재물을 드리는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서도 제사를 드리는 당일날만 지키면 안 되고요. 이미 몇 날 며칠 전부터 구별하고 지키고 살피고 준비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디자인하신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이미 몇 날 며칠 전부터도 제사이고 제사를 드리는 그날도 중요하고 심지어는 제사 드린 이후에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실은 이 새벽 예배는요.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준비하는 게 새벽 예배인 거예요. 오늘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출근길도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린 예배는 왜 드린 것이냐면 오늘 하루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영어로 월십입니다. 그런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월스, 가치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니까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첫 시간을 구별하고 내 피곤한 몸을 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는요. 오늘 하루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출근할 때도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말을 한마디 하거나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의 근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배 전후도 예배입니다. 예배 전후도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오늘 하루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본당에서 예배를 하면 그러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고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따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혹은 수요 예배 이렇게 근데 그때 뒤에서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얘기를 해 주면 아빠 오늘 졸았지 혹은 아빠 오늘 예배 시간에 뭐 한 거야? 뒤에서 저를 지켜봐요. 저에게 있어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도 저를 보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저희 두 딸도 저를 보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두 딸은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들어온 저를 봅니다. 어떻게 사는지 예배 드린 이후에 집에 와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데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나도 보지만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서 생활하는 나도 보잖아요. 그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가 예배 드린 후도 예배구나. 집에 와서도 예배구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붙들 말씀은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이 32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대속제의를 다룬 내위기 16장 이후에 여러 규례들의 최종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속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잘한다고 더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못한다고 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극히 거룩하세요. 마치 바닷물에 우리가 맹물을 들이붓는다고 바닷물에 염분이 떨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소금물을 타갖고 바닷물에 붓는다고 염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거룩하세요. 완전한 거룩함이세요. 그 이름이 거룩함이 줄어들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어떨 때에만 가능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최왕락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요. 어떤 이름도 있냐면 누구 누구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름도 있냐면 시온시영이의 아빠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뭘까요? 저는요. 시온시영이 아빠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저에겐 가장 좋은 이름이고 저에게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한 번은 저희 큰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시온이가 참 정직해요. 그러면 제가 그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시온이 아빠로서 본문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삶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질 그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 야회라고 하는 이름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름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야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야회라고 하는 이름만 단독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뒤에 항상 뭐가 붙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런데 이 이름들은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치루시면서 주시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독립적으로 쓰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샬롬의 하나님이야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주시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통하여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신약 버전으로 하면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거룩하신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표 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직장과 또 가정에서 거룩하게 삶으로 구별되게 삶으로 우리를 보낸 사람들이 저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정직과 진실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표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표가 우리의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표를 달고 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또 뒤집어 보면 너희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야. 오늘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주님 제가 예배 전후도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내 육신을 깨쳐서 나오니 예배의 자리도 귀하지만 내가 예배 드리고 가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그곳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후도 예배의 전도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전후도 예배가 되는 삶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이 아침에 식사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도 업무를 볼 때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예배 이후의 삶도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훈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 그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십시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종기 역임을 받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달려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니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가운데 한국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얻게 하여